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119페이지 가시면 주거분리와 여과과정 지난 시간에 상향여과 하향여과 배운 것은 기억하시죠? 그 용어 정도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은 주거분리와 여과과정에 대해서 여러분 시험상에서 제목을 이렇게 달아서도 출제를 해요 그 과정을 보시면 되고요 먼저 이게 주거분리라는 게 뭔지 이 주거분리라는 건 도시화 등의 영향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죠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가 주거분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주거분리는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을 할 수 있고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것도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얘도 시험에서 활용한 적이 있어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분리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도시 전체에서도 발생한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A라고 하는 C가 있는데 이 C에 기존 주거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거지가 조성이 된 지가 한 40에서 50년 됐다고 가정하죠 그 사이 사람들의 소득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은 조금 더 새로운 주거환경을 필요로 할 거고요 또 이 C 자체에서도요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기에 새로운 신시가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쪽의 주거지역을 새로 조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롭게 조성된 주거지역은 기존의 주거지역보다는 훨씬 주거환경이 좋죠 그러면 사람들은 일로 이주하고 싶을 텐데 다 갈 수는 없고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이주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머물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주거 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시가지가 조성이 됐다고 해서 여기가 다 고급 주택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조그만 골목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요 고급 빌라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전통적인 단독 다세대 주거지역이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근린지역에서도 주거 분리라는 것은 발생할 수 있고요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게 되면 우리가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왜 임대아파트하고 민영아파트가 섞일 때가 있죠 그 과정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계선은 존재하죠 뭐 그런 걸로 인식하셔도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가 과정에 의한 주거 분리 개념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 나와 있죠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는 경계지역이고요 여기가 저소득층이고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저소득층들은요 대부분 이 경계에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자 싶을 거예요 왜? 여기에서는 웬만한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가 또는 마트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시설을 쉽게 이용하고 싶어서 여기에 입지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에서는 고급 주택은 이 경계에 가깝게 있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필요한 건 다 여기 있으니까 넘어가 봐야 주거 환경의 차이가 너무 나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정의 외부 효과를 여기 가깝게 있는 사람들은 부의 외부 효과를 누린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가구는 가급적이면 이 경계 이쪽에 여기에 위치하려고 할 것이고요 저소득층의 고소득층에 대한 부분은요 부의 외부 효과가 주어지니까 여기서 떨어져 있다고 싶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는 저가 주택 있죠 경계에 가깝게 있는 애는 얘는 대부분 할증돼서 거래된다는 거는 이런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그렇고요 여기에 붙어있는 고급 주택은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되는 거는 부의 외부 효과에 의한 영향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돼서 얘는 할인돼서 이거를 두 번 냈어요 이거를 바꿔갖고 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침입 현상으로 인한 그러니까 천위 현상으로는 주거일제 변화라고 돼 있을 때요 그건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고급 주택은요 전체적으로 할인돼서 거래 되죠 그러면 얘가 싸게 나눴을 때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소득이 그나마 있는 사람이 이거를 인수하고 들어오죠 그러면 이때 침입이 발생하죠 그렇게 되면 여기 경계에 있는 고가 주택이 저가 주택으로 바뀌면서요 여기 있는 경계가 안쪽으로 이렇게 확산돼서 들어가겠죠 이 경계가 점점 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천위라고 그래요 천위 또는 계승 그래서 이렇게 침입에 의한 항양 여과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침입과 천위 현상에 의해서도 여과는 진행이 될 수 있다 거기까지도 시험에 인용이 된 거니까 그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불량주택 문제라고 있는데요 불량주택이 발생하는 원인은요 낮은 소득에 기인하는 거죠 그렇죠? 여과가 진행이 됐는데 소득이 없다 보니까 주택관리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뭐가 불량주택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낮은 소득에 기인하는 것이지 시장이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기구를 통해서도요 판자집도 거래는 다 성립이 돼요 시장 가격도 있고 전월세 다 있으니까 그러면 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모든 문제 해결은 원인을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뭐를 높여주면 되냐면 소득을 높여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철거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사람이 이제 그 여유가 생기면요 의식주에서 탈피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제 꾸미고 싶어하고 종전에 이제 잘 몰랐지만 미술품 같은 것도 이제 사들이죠 그래서 거꾸로 걸어놓더라도 예 보면서 만족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거분류와 여과과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신 거죠 거기 그 젠티리피케이션이라고 참관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시재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상에서는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제 서울에 가면 신촌에 홍대 주변이 보게 되면 예전에 원래는 그쪽 철길 주변으로 주택의 단독주택이고 주관계가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 젊은 애들이 많이 모여들고 예 이게 이제 음식점이나 뭐 이런 부분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개발업자들이 그 주위원에 이제 주택이나 이런 걸 사들여가지고 올린 거죠 막 이렇게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업종 다 바꾸고 막 젊은 애들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서 주관계에 대한 부분에 변화가 싹 발생했죠 그래서 오히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주변에 들어가서 거주하게 되는 예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제 도시재생 뭐 이런 용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시면 이제 부동산 시장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거기 관계를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보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것은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자 시장의 효율성과 균형관계에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하는가는 정도 있죠 예 정도의 크기에 따라 그 시장의 효율성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때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이 될까요? 예 반영이 돼요 근데 다만 알려진 정보까지는 반영이 돼요 알려지지 않는 정보까지는 반영이 안 돼 있는 시장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이게 현재 가치라고 그래요 자 그랬었을 때 정부가 가는 예를 들어서요 과천에 있는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는 대부분 농지라든가 이렇게 쓰고 있겠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개발 제한 구역을 이거를 3기 신도시로 지정을 해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가 용도가 택지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개발 제한 구역을 3기 신도시로 우리가 개발했다는 기획을 2021년 1월 10일 날 발표했어요 근데 발표하자마자 얘가 신도시의 성격으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신도시로 바뀌려고 하면 6, 7년이 있어야 돼서 2021년 5월 달이나 돼야 이게 신도시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는 이때보다는 당연히 이때 가치가 훨씬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가치의 변화가 이 시점에서 변화가 발생하냐면 그렇진 않고요 이 계획을 발표한 시점에서 미래 이익의 일부가 현재 거래가격에 바로 반영을 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효율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때 반영되는 정보는 알려진 정보까지만 반영이 돼 있어요 공표하지 않은 정보까지는 반영돼 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정보나 정보가 아니라 어떤 소문이나 루머에서도 시세가 요동을 치는 이유가 거기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배워야 되냐면 중기업자들이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보게 되면요 이거를 소유한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에 확인되지 않는 소문들도 거래가격에 반영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를 사들이겠다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는 사실까지도 거래가격에 포함시키는 부담스럽죠 그러면 이거를 중간에 조율을 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게 중기업자들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성격은 알아두셔야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효율적 시장에 따른 유형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거를 구별하는 건요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럴 때 현재 시장 가치가 보게 되면요 얘는 과거 정보까지 반영이 돼 있는 시장이고요 얘는 현재 정보까지 얘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돼 있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성 시장에서는요 과거의 정보는 이미 가치에 다 반영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우리가 분석을 하는 것을 용어상에서 기술적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시장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술적인 분석과 기본적인 분석이라는 걸 하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시계열의 움직임이다 과거의 움직임에 대한 것을 현재 거래 가격에 반영하는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 부를 축적할 때 아주 일가계인이 있는 민족이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유태인이들이 예전에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세계의 기상상태의 변화를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50년을 주기로 전 세계의 밀 아시죠 서양은 밀이 주식이니까 밀 갖고 빵도 만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대흉년이 된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50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어떤 기상상태의 변화는 이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50년의 주기가 들어오기 전에 전 세계 공무원 시장에서 밀을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점 매석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흉작이 발생해서 전 세계의 밀에 대한 공급이 부족할 때 가격이 막 치솟을 거 아니에요 그때 그거를 풀어가지고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정보를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 밀을 사들인다 그러면 그럼 모든 나라들이 50년 주기로 이런 작황이 안 좋아지니까는 밀이 사서 다 비축하니까 그런 파동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투자해봐야 무슨 이윤밖에는 모르냐면 정상 이윤밖에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만약에 현재나 미래에 우수한 정보 있죠 이거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새로운 기상상태의 분석을 하는 슈퍼컴퓨터 이런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50년이 아니라 53년마다 터진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런 시장이 약성이에요 그런데 중강성이라는 건요 현재 알려진 정보를 매개로 분석하는 거를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이거를 매개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자는 정상임 밖에는 얻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 S전자의 주가가 조성이 돼 있잖아요 그 주가에는 S전자의 예를 들어서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려진 정보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이 시장에서도 알려지지 않는 미래에 따른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에서는 미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강성은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서 이 시장에서는 투자를 하게 되면 정상임 밖에는 얻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위에 이 시장을 보게 되면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로는 정상임이에요 미래 정보를 매개로 했을 때만 초과에는 얻을 수 있는데 여기는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되는 정보의 개념이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과 이윤이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로지 무슨 이윤만 정상 이윤만 그렇죠 그런데 강성에서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 정보 반영 정도에 따라 구분하고요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만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현재는 과거를 내포하고 있으니까 약성을 포함하고 있는 게 중강성이고 얘네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강성의 형태다라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에 가시면 하단에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에 대한 논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도 용어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할당적 효율성과 균형에 대한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이 구성 상태를 보시게 되면 이 할당적 효율성에 대한 개념이라는 게 있어요 이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은요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의 크기를 감안한 수익률이 다른 곳에 투자해서 얻은 수익률과 같아졌을 때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할당적 효율적 시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 때요 123페이지에 위에서 한 네 번째 줄에 보면 지문 2번이 있죠 거기 보시면은 여기 독점이나 불안전 경쟁 시장에서도요 이 발생하는 초과인이 초과인을 발생하더라는 비용과 일치한다면 불안전 경쟁 시장이라도 우리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은요 부동산 투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있죠 그리고 다른 곳에 투자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니까 만약에 정계금 이자율이라고 가정하자고요 이 두 개의 크기가 같아지도록 됐을 때 그때가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계금 이자율을 2%를 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있죠 얘도 2%를 준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부동산에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정계예금에다가 돈을 집어넣지 근데 정계예금에다가 집어넣을 때 2%를 준다는 얘기는 여기서는 부담하는 위험이 작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대가도 작게 주어지죠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부동산에는 부담하는 위험이 큰데 수익률을 작게 주면은 어느 누구도 여기다 투자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수익률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투자자가 감소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까지도 반영된 수익률이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가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위험이 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주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다 투자하든지 간에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가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불안전 시장하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예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면 가령 예들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은요 여기는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고요 무슨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냐면 예 정상 이윤만 그러면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있는데요 완전 경쟁 시장은요 이 시장과 똑같이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고 무슨 이윤만 존재하냐면 정상 이윤만 존재하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불안전 경쟁 시장이 있죠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불안전 경쟁 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런데 이 불안전 경쟁 시장을 갖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인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걸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그 기회비용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정보비용 이런 것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기에는 이 기회비용보다는 초과인이 훨씬 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이 조그만 비용을 지불하고 작은 비용을 지불하고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전에 우리가 한 70년대 이럴 때 됐을 때 지방에서 개발계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고 그럴 때 그때 시골에 친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 당시에 군청 건축가 이런 데서 근무하던 분인데 저녁에 끝나고 장에서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거죠 막걸리 한 잔 마시다가 부지불식간에 얘기한 거죠 야 이번에 이쪽 동네에서 이쪽 동네로 넘어갈 때 이번에 다리를 하나 놓기로 했어 다리 놔주면 저쪽도 좀 괜찮아질걸 라고 말을 흘렸는데 이 친구가 듣기에는 그게 예사롭지 않은 거죠 야 그래? 그러면 이쪽에다 땅 사면 돈이 되겠구나 아 그래 오늘 막걸리값은 내가 낼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막걸리값 정도로 해서 막대한 이윤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니까 그래? 야 그러면 얘하고 자주 술자리 자주 해야겠네 그래갖고 자꾸 술자리 하다 보니까 한마디 두마디 하는 게 다들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의 입장에서 막걸리 한 잔으로 될 일이 아니죠 막걸리 안 마셔 좀 더 좋은 걸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대가가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게 같아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기회병과 초과인의 크기가 같아지게 되면 정상인 밖에는 없죠 그죠? 예 그러면 이 시장도 이 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부동산 시장도 불안전한 요소가 있지만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예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시면 돼 있고 여기 제가 예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냥 예일 뿐이다 그죠? 예 그냥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 123페이지에 양가로 맨 위에 양가로 2번에 밑에 지문 5번을 가면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나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예 그게 여기에 포인트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요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 관계라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이라는 걸 얻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지불하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산에 대한 논리죠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정보 비용과 이제 부동산 가치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정리할 때요 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부동산 시장은 중강성까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과인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에 대한 부분을 이제 대가를 지불해야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서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라고 이제 시험상에서 인용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정보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정보가 확실한 정보 있죠 이 확실한 정보를 매개로 한 가치에서 불확실한 정보를 매개로 한 가치의 값을 빼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정보의 현재 가치는요 1 플러스 요구 수익률 분에 교재도 나와 있죠 예 이렇게 되어있다라고 가정하시면 되죠 여기 보시면 확률을 주어지는 건요 이게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에 미래의 수익에 따른 확률이 제시가 되고요 기대의 수익에 대한 값은 딱 두 개를 줘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할인율로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조건을 매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는 다 주어져요 그래서 거기 124페이지에 가시면 문제로 확인하게 보면 개발정보의 현재 가치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물어봐 있죠 거기 보면 기업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요 1년 후에 토지 가격은 기업도시로 개발될 때가 6천 개발되지 않을 때는 4천 그래서 미래의 기대수익에 대한 게 두 가지가 주어지죠 6천하고 4천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 20% 기업도시로의 개발 가능성은 몇 프로다? 40%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입할 때요 40%의 조건으로 놓고 보시면 대입하시면 돼요 1프라스 요구 수익률이 20%인데 우리가 할인해야 되니까 소수로 바꿔야 되죠 100분의 20이니까 0.2에요 그죠? 그리고 개발이 되면 6천이고요 그죠? 될 수 있는 확률은 40% 아닐 때가 4천 그러면 될 때가 40%면 아닐 때가 60%라는 얘기죠 이렇게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계산하시면 돼요 6천에 대한 40%라면 4,624인 게 2,400이죠 4,624면 또 역시 2,400이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나오냐면 4,800이 되겠죠 그죠? 이거를 1.2로 할인하면 4,000 나오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불확실한 상태 40%의 확률을 가질 때는 4,000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100% 들었으면 자치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100%인 조건은요 계산하기가 더 편해요 왜 편하냐면 이 조건은 없는 거예요 얘만 성립하는 거죠 6,000이 될 수 있는 확률이 100%죠 그러면 4,000이 될 수 있는 확률은 0죠 그렇죠? 그러면 이 조건은 없는 거니까 얘만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6,000을 1.2로 할인하면 5,000 나오죠 그러면 확실할 때는 얼마냐면 5,000 불확실할 때는 4,000 그럼 5,000에서 4,000 빼면 1,000만 원 남겠죠 그래서 정보 가치가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우리가 명시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요령을 알면 단순 대입해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또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강좌를 통해 가지고 추가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가지고 또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어디를 가보시냐면 132페이지의 입지 및 공간 구조로 가보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파트는요 입지 및 공간 구조론이에요 자, 입지 및 공간 구조론에서는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지대론이 나오죠 제목 자체가 노란색이라는 건요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지대론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하시는데요 제일 먼저 지대와 지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의 지대라고 얘기하는 건요 토지 사용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토지 사용자가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그게 지대예요 지대, 그러니까 줄임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일정 기간 동안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게 지대 여기 지가라는 건요 일정 시점에서의 토지 가치의 줄임말을 우리가 지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지가라는 건요 이 토지에서 얻을 수 있는 지대를 할인율로 할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지가고요 일반적으로 지대하고 지가는 비례관계 있고요 할인율하고는 이렇게 반비례가 형성이 되죠 그 토지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이 영구적으로 그죠? 일정하다는 가정에서 이 수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지가가 커지고요 수익이 낮아지면 지가가 낮아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지대에 관한 고찰이라고 이렇게 명시해 놨는데요 이게 지대의 고찰이자 지대의 논쟁이라고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이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지대를 바라보는 인식이 학자들마다 틀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대를 바라봤을 때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는 견해를 갖고 있는 학자들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생산비로 간주하는 사람들이 신고전학파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정확하게 정리하더라도 구별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토지를 뭐로 봤냐면 자연물로 본 거예요 인간이 만든 요소가 아니고요 그죠?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는 생산할 수 없고 그리고 이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요 이 지대라는 개념은 자연물인 토지에만 우리가 성립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잉여이자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산 요소 그러면 토지, 노동, 자본이 있잖아요 근데 노동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임금 자본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게 이자인데 임금하고 이자는 가만히 있는다고 주는 게 아니라 노동을 제공하거나 경영을 해야지만 그 이익을 우리가 수치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노력소득인데 자연물인 토지에서 얻어지는 소득은 토지 소유자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지는 소득이 아니죠 단순히 자연물인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으로써 얻어지는 일종의 불로소득이라고 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의 고전학파는 지대를 잉여이자 불로소득으로 보고 있다는 것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33페이시에 보시면 상단 박스 밑에 지대에 대한 논쟁에서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고전학파의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리카도라고 나오죠 그 리카도가 고전학파 경제학자잖아요 그러면 리카도는 지대를 뭐로 받겠어요? 잉여로 받다? 아니면 생산비로 받다? 그렇죠 잉여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 이 사람이 주장한 지대가 차익지대예요 차익지대설에서는 지대를 생산비로 관주한다 이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게 그 문제의 답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만 먼저 알아두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대론에 보게 되면요 전통적 지대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는 별표를 하셔야 돼요 전통적 또는 농경지 지대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얘기할 때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자 이름이 들어오죠 올해 시험에도 물어본 게 이거예요 이거 누가 누구의 이론이냐 그래서 답이 리카도의 차익지대설이 그게 답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리카도의 차익지대나 튀넨의 위치지대나 마르크스의 절대지대까지 전통적인 지대론에서는 지대 발생 원인을 기초로 해서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지대 발생 원인은요 토지의 비옥도 하고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 그 다음에 수학체감의 법칙 이걸 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할 때 지대라는 것은요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를 뺀 것이 지대예요 그런데 모든 토지에 이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일정하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물 가격의 크기에서 뭐가 지대의 크기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전통적인 지대론에서 보시면 가령 예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기 일단의 땅이 있어요 토지가 이 토지에서는 밀을 생산을 해요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겠죠 그럴 때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 50만 원을 자본에 대한 대가로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리카드가 얘기하는 지대 개념은요 생산물 가격 있죠 밀을 팔아서 나온 생산물 가격에서 뭐를 빼고 생산비를 빼고 남는 게 그게 지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지대라는 거는요 초과 이윤의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이 토지에서는요 밀을 생산해서 판매한 가격이 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노동과 자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게 제로인 토지를 우리가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아요 초과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만약에 우리가 C라고 하는 토지라고 하면 얘보다는 조금 더 비욕도가 좋은 토지가 있어요 근데 얘는 생산을 해서 100만 원이 아니라 120만 원의 수확을 얻어요 그러면 생산비는 일정하다고 그랬죠 그럼 남는 게 20이 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차익이 발생하는 지대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리카드가 얘기하는 차익지대는 한계지를 기준으로 이거보다 생산성이 높은 토지에서는 이 지대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부는 남는 차익인 이 부분을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왜? 자기 주머니로 집어넣게 되면 한계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부가 이 토지의 지주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이 땅의 경작권을 주면 그러면 내가 이걸 너에게 지대를 주겠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경작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농부는 지주에게 이 지대를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산성, 비욕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그 차익이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리카드의 차익지대 개념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대가 성립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알아두실 것은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리카드의 차익지대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럴 때 리카드의 차익지대 개념에서 보시면 133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차익지대설에 따르면 생산비가 아닌 경제적 잉여다라고도 명시를 해놨고요 거기 지문 1번의 두 번째 줄에 지대가 발생하는 근거 토지의 비욕도 토지의 희소성 있죠 그거 밑줄 쫙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드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익지대에서는 최열등지에서는 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죠 그래서 그거는 지문 3번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34페이지를 가시게 되면 티넨의 위치지대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티넨의 위치지대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 위치지대의 개념은 이게 고립국 이론이라는 곳에서 연유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서도 지대 발생 원인이 있죠 지대 발생 원인은 토지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차이가 나게 되고 이 차이가 결국은 지대의 차이를 낳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티넨은요 지대라는 게 생산물 가격에서 생산비하고 수송비를 차감한 게 지대가 되는데요 이게 리카도의 차익지대에다가 위치 개념만 플러스한 거예요 그래서 티넨의 논리는 고립국이라는 논리가 이거예요 가상국가인 고립국이 있는데 모든 토지에 이게 뭐가 똑같냐면 생산성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비옥도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비옥도가 똑같은데 왜 지대의 차이가 나느냐 중앙에 단 하나의 소비시장이 존재하는데요 이 시장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장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수송비가 커지고 그러니까 뭐가 일정한 상태에서 얘네 둘은 일정하다고요 그러면 수송비의 부담이 커지면 지대가 낮아지고 수송비의 부담이 적어지면 지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수송비의 크기에서 위치에 따라 수송비의 크기가 나니까 그게 지대의 차이를 낳는다고 보는 게 티넨의 무슨 지대 개념이다? 위치 지대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대하고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립국 이론의 기초에서 지대 논리가 설명이 돼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대신에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고 있어요 마르크스의 절대지대라는 것은요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이거는 토지의 소유관계에서 비롯된 거예요 즉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공산주의 사상가잖아요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의 가장 큰 차이가 사유재산 제도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토지의 비욕도라든가 위치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대는 성립한다고 주장하는 게 마르크스의 논리예요 그래서 절대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크스의 논리는 한계지에서도 뭐는 성립한다고 얘기하냐면 지대는 성립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지에서는 지대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튀넨의 리카도의 차익지대 튀넨의 위치지대, 마르크스의 절대지대 결국 제목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네 셋을 중심으로 해서 포인트 되는 것을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전통적 지대론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현대적 지대론 135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